나 띵띵띵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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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낮에 촬영 하나 빠르게 마치고 주말이라서 남자친구랑 데이트하러 왔어요. 근데 여러분 눈이 내려요. 보일지 모르겠지만 근데 웃긴 건 난 또 우산이 없어. 이런 무게 켠 건 절대 우산을 들고 다니지 않지. 여기 예쁘지? 되게 신기하게 생겼다. 나 오늘 촬영 뭐하고 갈게? 비비머리 비비머리 아니요. 그거 안 했어? 머리가 어제 예쁘다고 마음에 들었잖아. 다른 거 했어. 뭐 촬영했어? 바로 나에 대한 추측을 했을 때 둘이 헤어진 적 있을 것 같다. 이거 질문 그때 이제 나중에 그냥 썰 푼다 했었잖아. 왜 그거 나랑 같이 풀지? 그냥 내가 하고 싶었어. 지 입맛대로 말하려고. 맞아. 내 입맛대로 요리조리 조리해가지고 아주 맛있는 느낌 손 깎고서 나눠서 드시면 돼요. 뜨거우니 조심히는 님 네. 이거 이름이 뭐였지? 쑥떡 팥빵? 쑥떡 뭐였지? 이거 너무 외국 발음 아니야? 쑥떡 팥빵? 쑥떡 팥빵? 보여주고 싶어. 대박이야. 대박 난다. 말이 안 나요. 아 너무 맛있다 이거. 진짜 이 안에 쑥떡이 들어있는 붕어빵 재질인데 쑥떡이 들어있고 판신 들어있거든요? 대박 맛있어. 진짜 짱. 미쳤다. 안에 견과류도 들어있다. 저희는 이제 밥 먹으러 갑니다. 밥 먹으러 갑니다. 그런데 사실 지우가 지금 컨디션이 되게 안 좋아해요. 맞아. 척상에 우리 오랜만에 야외 데이트 하는데 좀 많이 걱정이 돼서 쟤 빨리 저녁만 먹고 지우 일단 집에 들어가서 일단 좀 다시 쉬려고요. 근데 원래 우리 야외 데이트 하면은 우리 애 밖에 안 있잖아. 그러니까 밥 먹고 빨리 집에 가자. 저희가 원래 그래요. 맨날 저번에 성수 갔을 때도 이제 지우 집에서 아 성수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칵테일 밥도 한잔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 여기 한강 가자 이랬었거든요. 근데 냉동삼겹살 먹고 집 왔어요. 하남에서 성수까지 차 타고 가서 냉동삼겹살 먹고 집 왔어. 그리고 집 와서 그냥 맥주 마시면서 넷플릭스 봤어. 맞아. 그게 행복이지. 이게 맞나? 그게 행복이지. 가보자 가보자 가보자고 가보자 가보자 가보자고 가보자고 초딩 커플 난 초딩 아닌데? 주로 완전 개 초딩인데? 내가 여기 앉은 여기서 그게 먹고 싶었어. 아 이게 전복 파스타 같거든? 이거 먹을까? 그래. 우와 방어 사실이 맛있어 보이지 않아? 이것도 먹어? 좋아 좋아 좋아. 여기 저번에 정민이랑 재경이랑 왔었던 데인데 엄청 맛있어가지고 또 왔어요. 머리가 세바스찬이에요. 머리가 조개 세바스찬이네. 조바스찬. 조바스찬이네. 이것은 전복 파스타입니다. 김이랑 싸먹으려. 새우 머리 껍질로 만든 비스킷 소스의 수치 준비해드렸습니다. 방어회. 방어회. 방어. 동작. 반죽. 같다. 신기한 게 그냥 새우 해 같은 거 먹을 때 그게 좀 신기하다. 약간 계절마다 맛있는 회가 다르다는 게 되게 신기해. 나도 보면 왜 다른 건지. 보통 우리가 생선 하면은 다 같은 시기에 그냥 비슷한 시기에 그냥 ft. 맛있는 거 막잖아. 왜냐하면 생선들이 종이 좀 다르다고 하지만 다 같은 생선인데. 아. 네. 그 안에서도 전어는 가을에 이렇게 살려오라고 맛있고 방어는 겨울이 길어져서 맛있고 봄에는 뭐지? 너무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아마? 이렇게 말이 많은 사람이 저한테 자기가 과묵하대요. 오늘 과묵한 편입니다. 맨날 같이 있으면 옆에서 쪼갈쪼갈쪼갈쪼갈쪼갈 신기하지 않냐? 정말 신기해, 신기해.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지금 일어났다가 청소하다가 급하게 나갑니다. 오늘은 경락을 가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완전 새 걸로 경락 받으러 갈 거고 경락 받으러 갔다가 올리브영도 가야 되고 장도 봐야 되고 오늘 촬영도 해야 되고 할 게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 조금 브이로그를 찍어보려고 합니다. 가봐요. 정말 다행히 저희 집에서 경락을 가는 곳은 5분도 안 걸려요. 걸어서 3분인 거리라서 이런 몰골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락 받을 때 항상 두피 마사지를 해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두피는 항상 꼭 깨끗하게 가야 하기 때문에 머리를 감고 가는데 그래서 머리가 지금 다 안 말랐어요. 그래도 꼭 경락 받으시는 분들은 진짜 두피를 깨끗하게 하고 받아야지 나중에 얼굴에 트러블이 안 나더라고요. 이거 완전 꿀팁. 안녕하세요, 쭈링이들. 오늘도 외출할 일이 있어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오늘은 되게 오래된 대학 동기 친구의 생일이에요. 그래서 생일 파티할 겸 나갈 거고 근데 그 생일 파티를 가기 전에 은행 업무도 잠깐 봐야 돼가지고 지금 낮이거든요. 굉장히 좀 밝죠, 여러분? 아닌가? 여러분, 저 최근에 피부 한번 뒤집어졌었잖아요. 지금 이 카메라는 브이로그용 카메라여가지고 얼마나 피부 표현이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그래도 정말 많이 좋아졌거든요. 아직 사실 자국까지는 다 잡지는 못했고 그래도 막 불긋불긋한 트러블은 다 들어간 상태. 사실 이 영상이 언제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한참 쓰고 있는 제품 중에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거는 이거예요. 진짜 여러분, 저 이거 쓰고 붉은기가 정말 정말 많이 들어갔거든요. 물론 다른 제품들도 엄청 엄청 좋은 제품들이 많지만 지금 쓰고 있는 앰플들 중에서 이게 진짜 효과가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좀 나중에 자세하게 소개를 해드리려고요. 진짜 좋아. 쿠션은 이거 써보려고요. 이거 그냥 티르티르 쿠션이 요즘 핫하다길래 제가 가지고 있는 제품들 중에서 써보는 건데 이거 말고 요즘에 빨간 색깔 쿠션이 유행이라고 하던데 저는 빨간색은 아직 구매를 못해가지고 항상 웃겨요. 약간 계란 모양? 그립감은 나쁘지 않은데 계란 모양? 이름이 마스크 핏 쿠션이니까 마스크를 써도 좀 안 무너진다는 얘기가 아닐까 싶어가지고 오늘 외출하는 김에 마스크 무너짐도 한번 보려고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요즘 쉐딩을 이렇게 섞어 쓰고 있거든요. 이게 삐아 라스트 블러쉬 캐슈넛 블러썸이라는 이런 완전 햇빛 많이 도는 음영 컬러가 있고 이거는 롬앤 쉐딩이에요. 근데 제가 요즘에 쉐딩을 진짜 완전 옐로우 싹 빠지게 하는 걸 좋아하는 편이어가지고 이렇게 섞어 써주고 있는데 진짜 진짜 자연스러워요. 특히 코 쉐딩 했을 때 너무 자연스러워가지고 요렇게 두 조합을 너무너무 잘 씁니다. 그리고 요즘 또 꽂힌 친구가 요거 3CE 벨벳 리퀴드 블러셔 요거를 어떻게 써주냐면은 진짜 대충대충 쓱쓱해요. 데일리 메이크업이기 때문에 요거를 대충 펴바르다가 눈 위에도 쓱쓱 바릅니다. 제가 요즘에 너무 건조해가지고 이 눈 위에 각질이 진짜 많이 뜨거든요. 그래서 이런 리퀴드 블러셔나 크림 블러셔 같은 거를 눈두덩이에 먼저 이렇게 발라주면은 약간 프라이머 역할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 화장은 평소에 하던 거랑 딱히 다를 게 없어서 빠르게 그냥 해보려고 합니다. 저 요즘에 원래 다들 하나씩 있잖아요. 메이크업할 때 틀어놓는 뭐 동영상, 유튜브 영상 이런 거 저는 요즘에 디바제시카님 디바제시카님의 토요미스테리에 완전 꽂혀가지고 이게 하나에 한 19분? 20분? 정도 되는 영상이에요. 그래서 이거 하나 틀어놓고 메이크업 진짜 빠르게 하는? 근데 이거 보다 보면은 엄청 화나는 사건도 있고 엄청 흥미로운 사건도 있고 굉장히 많은 것들을 알 수 있어가지고 너무너무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16시간 전에 바로 따끈따끈하게 올라온 영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메이크업 빠르게 하고 올게요. 여러분 이렇게 메이크업 마무리했고 오늘 바른 립은 이거예요. 데이지크 크림드 로즈 틴트 레드 우드랑 클리오 시폼 무드립 커브 오브 레드라는 컬러입니다. 이렇게 발랐어요. 물어보실 것 같아서. 그리고 오늘은 머리를 그냥 양쪽으로 좀 닦고 가려고 하거든요. 머리를 안 감았어요. 요런 느낌? 괜찮지 않나요 여러분? 전 생각보다 잘한 것 같은데? 오늘의 ODD 짜잔 요렇게 입었습니다. 오늘의 포인트는 요 귀여운 바지랑 가방이랑 목도리예요. 까만 패딩은 포기할 수 없어. 너무 춥거든. 이렇게 갔다 올게요. 여러분 저는 생일파티 장소 도착했는데 제가 생일파티라고 해서 엄청 뭔가 화려한 데 왔을 것 같잖아요. 근데 짜잔! 여기는 리얼 자연 그 자체 여기는 어디냐면요 여러분 조봉산에 있는 약간 캠핑 피크닉 바베큐 하는 곳이에요. 엄청 엄청 예쁩니다. 벌써 바베큐 하시는 분도 계시니? 여기 있는 곳은 짜잔 여기 애들이 없네. 여기입니다. 너무 예쁘죠 여러분? 짠 요렇게 뭐야 벌써 다 샀어? 다 돼. 죄송해요. 하지만 전 억울해요. 전 너무 억울해요. 제가 원래 제일 빨리 도착할 수 있었다고요. 저는 오늘의 고기 담당입니다. 아주 잘 구웠는걸? 짜잔! 안녕하세요. 한 번만? 한 번만! 일단 위에 거 한 단 먹고 맑은 거 한 단 먹고 이렇게 더 진한 거 알지? 나 막걸리 진짜 오랜만에 먹는데? 여기서 이거 떼는거야? 아 맞네 하나 둘 셋 됐어요 음료수야? 한 장만 더 이렇게 먹자 맛있다 깨끗하고 너무 맛있는데? 너무 맛있다 언니가 다 줬다 맛있다 나 왜 이렇게 코딱지만큼 줬어? 언니 요새 몸 안쪽파져 와 진짜 개맛있다 생일 축하해 언니 아 맞네 생일 축하해 와 생일 축하해 이건 생일 모임이 아니야 이거 뭐 없어? 캣도 없고 선물도 없고 케이크형 파티 2차가서 하자 배 좀 채우고 그때 한 번 더 준비되네 할머니 너무 굶주랬어 지금 대박 완전 잘 익었어 우와 나 감자 완전 기대돼 아 진짜 고치네 잘했다 감자다 난 감자 좋아 언니 감자 먹는다 그래가지고 음 감자 너무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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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슬퍼슬한 감자야 너무 맛있다 너가 내 자리를 안 주잖아 완전 맛있어 보여 대박사건 대박사건 빨리 구워봐 야 너 아까 불타고 있어 저희는 잊혀왔습니다 아주 바리바리 싸가는 중 짜잔 와이노 따라따라따 따라따라따 예쁘지 않나요? 이런 파티를 처음 와봐 아 여기 거울 대박 아 이런 파티를 처음 와봐 짜잔 생일자가 꾸미는 생일자가 꾸미는 생일 저희는 여기서 저희가 이런 걸 잘 못해가지고 그나마 할 줄 아는게 잡았어 잡았어 저희 케이크도 완전 귀엽게 이렇게 준비했어요 왕관도 준비했어 아니 누가 말해 누가 말해 이렇게 딸 수 있어 아니 누가 말해 껍데기도 안 따고 따요 너무 귀엽네 아니 레이저글라스 유 메이드 하나 해피 버터 해 해피 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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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아니 밀포라 묶었네! 근데.. 하나, 둘, 셋! 아 저 귀여워.. 와 좋아 좋아! 아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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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저희는 이케아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가 3일밖에 안 남았어요 3일 뒤면 이사여가지고 이케아에 가가지고 이것저것 좀 구경을 해보려고 해가지고 왔거든요 근데 사실 이사가고 나서도 한번 이케아를 가야 될 것 같긴 해 이사가기 전에 구매해야 될 거랑 가고 나서 구매해야 될 게 또 달라가지고 아마 또 한 번 올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왔고 이것저것 구매를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케아에 계획 없이 오면 막 엄청 산다던데? 오늘의 옷이니? 내 바지가 포인트라고 귀엽죠 여러분? 디스 이스 이케아 룩! 그리고 포인트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프로그램 아니야 오늘도 인간 삼각대를 네 제가 자차했다고 자차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트롤리 트롤리가 필요해서 39,900원밖에 안 해요 굉장히 저렴하네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외워? 안 해보세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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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봐봐 이렇게 되어 있어 꿈꾸는 방을 이 가게에 꾸며보세요 100만원 미만 진짜? 이 모든 것들이 다 해가지고 97만 7,700원이래요 비싸 보이는 것 같지만 막상 안에 내부를 보면 퀄리티가 너무 좋죠 여러분 원래 저희가 이번에 집을 들어갈 때 인테리어 이야기를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화이트 앤 베이지 톤의 어 메탈릭한 느낌? 네 살짝 섞기로 거실은 그런 컬러로 들어가기로 했고 그리고 포인트 컬러를 하나 조명이나 그런 걸로 하고 싶은데 그걸로 지금 뭐 할지 고민이에요 네 아마 조명으로 할 것 같긴 한데 나 왜 이렇게 말이 많니? 너무 원래 말 많아요 이게 포토존이었다 여기 보세요 여러분 저희가 봤던 그 조명입니다 이것도 엄청 핫하고 유명한 조명이라 했어요 초명이라고 했어요 이게 엄청 핫하대요 이거 약간 소파 옆에다가 하나 정도 두거나 근데 이게 투명이나 아니면 안투명이나? 투명이나 나는 그래? 근데 전구를 이 색깔 말고 그 주황색 나오는 전등을 꼈으면 좋겠어 가구가 많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메모를 좀 하게 메모지도 있네요 내가 이따 가서 적어줄게 뭔가 여보 옷이랑 색이 되게 잘 어울린다 여러분 이것도 아까 저희가 본 조명인데요 되게 메탈릭한 느낌의 저희가 생각했던 이게 이케아 제품 중에서는 가격대가 있는데 그래도 퀄리티가 진짜 좋아서 사람들이 많이 산대요 얼마죠? 99,000원입니다 99,000원입니다 그러니까 스토 컬러보다 이게 더 예쁜데? 이게 낫다 이거는 텔빈이라고 합니다 나 글씨 진짜 못쓰는데 창피하게 왜그래 이게 더 싸 심지어 오케이 난 이걸로 갑시다 실물을 보니까 이게 더 낫네요 여러분 좋아요 여러분 이제부터 본게임 시작입니다 나 벌써 지쳤는데 사실 저희들 다 사람 많은 곳에 있는 걸 너무 힘들어해서 나는 벌써 지쳤어 지주 지쳤어 지주 지쳤어 디스이시 4,900원 합격? 어.. 너 많이 안 쓸 것 같아 아니야 이거 진짜 많이 쓴댔어 여보가 설거지 안 하잖아 나 설거지 할 거야 가자 아니 이거 지금 이거 뭐 절이야? 여보 우리 사야되는 것만 좀 찾아 야 죽어가는 남자친구 도영이 죽어가요 여러분 허리를 못 피겠대요 파트를 마지막에 찾았어요 파트를 저희가 마지막에 찾아서 이걸 다 손으로 들고 다녔거든요 진짜 죽을 뻔했어 이걸 다 들고 다녔어 진짜 집에 가자 힘들다 여러분 저희는 이케아 갔다가 카페도 갈 생각이었지 맞지 너무너무 힘들어 진짜 힘들어 죽을 것 같아가지고 아 이거 도저히 아니다 이거는 도저히 먹을 수가 카페를 갈 수가 없다 싶어가지고 집에 왔고 치킨을 시켰습니다 짜잔 교촌 살살 치킨 갑자기 완전 닭 가슴살 파로 바뀌어가지고 최근에 이거 살살 치킨 시켰는데 너무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먹을 겁니다 완전 바삭바삭 그 잡채거든요 엄청 바삭해 대박이지 엄청 바삭바삭하지 완전 담백해가지고 질리지 않는 맛임 그리고 오늘은 피곤해서 한잔하고 싶어서 뭘 좋아하지 어? 근데 이거 병딱이 필요한데? 병딱이? 잠시만 땡큐 짠 도영이는 안 맛인데요 아니 도영이는 이거 보고 살 거예요 이거 그냥 킬링 타임용으로 보기 좋다그래가지고 이거 살 겁니다 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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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